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BJ현희수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이아 상자급 유리병 얻게 됐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83,000원 보이는 순간 바로 녹화를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 뭐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초코방울 36개죠? 보더 105개 역대급이다 자 히어로 5개죠? 덤벨 75개 와 치즈케이크 84개나 주네요 피겨 22개 만렙 얼마야 이거? 호호호 보물 2개 와 레전더리 바람궁수까지 이 대박상자다 진짜 이거는 아니 이게 무슨 혼자 새벽에 게임하다가 무슨 횡재야 어 와 대박이네요 여러분들 진짜 거의 핵포탄급이었어 이번 유리병 와 말도 안 돼 네 진짜 말도 안 된다 자 상자 한번 최근 내역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자 이야 다시 봐도 대박이다 아 일단 보물 2개도 보물 2개지만 우리 레전더리 나왔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대박상자죠? 와 영상 하나 건졌네요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